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조그만 아기도 있고요 이렇게 사자도, 팬더도, 거북이도 다들 가족을 데리고 왔네요 이렇게 가족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여러분 만들면서 나 이렇게 어른 말고요 아기 이렇게 작은 미니비 같은 페이퍼토이 동물들 만들고 싶었던 친구 없으세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디 있지? 이렇게 짜자잔! 바로 미니 세트가 이렇게 네 종류가 한 세트로 들어가 있는 페이퍼토이 동물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페이퍼토이 동물원 미니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제자리로 이제 친구들만 남았어요 우리 아이 친구들, 미니 친구들만 남았는데 이 친구들은 우리 옆에 두고 정말 조그맣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조그마하니까 이렇게 네 마리가 한 세트인 페이퍼토이를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A4 용지에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먼저는 어떤 친구부터 만들면 좋을까요? 한번에 두 마리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느 것부터 하지? 선생님은 팬더! 그리고 사자! 이렇게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우랑우탄이랑 갈라파고스 거북이는 옆으로 두고요 같이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하니까 이렇게 자를 때 이렇게 뜯을 때 손가락이 선생님 손가락보다 이게 조그만데? 이렇게 조그마하니까 더 조심해서 뜯어야겠어요 우선 팬더부터 뜯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사자도 옆으로 슝! 팬더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선생님 손가락보다 손가락보다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다리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만 더 크니까 이제 뜯을 때 잘 잡아서 똑똑똑 똑똑똑 이렇게 뜯겠습니다 한 장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뜯을 때 뭔가 빠트리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장에 다 있으니까 한눈에 다 보이겠다 자 똑똑똑 이렇게 다 뜯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만드는 방법들이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얼굴이랑 얼굴 부분 만들고 몸 만들고 그리고 서로 합체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뜯어진 거는 슝! 어? 우리 큰 거 만들다가 조그만 거 만들었는데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잘 할 수 있겠죠 뒤집어서 접고 접고 접는 부분부터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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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놓고 또 턱 또 얼굴 부분도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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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의 앞부분도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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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접으니까 꼭 상자 같아 상자 그치 얼굴 앞부분에 입코 부분이 이렇게 상자처럼 됐네요 그리고 다리 부분 귀 부분 지금 다 있는데 발부분은 이렇게 접고 접고 발부분은 거의 똑같이 다 발부분이 이렇게 네모나게 되니까 이렇게 접혀져서 이렇게 네모나게 돼요 근데 우리 접기만 지금 다 할게요 이것도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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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발부분도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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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발바닥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발바닥이 접는 부분까지 다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읍시다 이따가 반온을 구멍에 넣고 하는 부분은 한꺼번에 할게요 하다가 저는 좀 먼저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는 먼저 해두네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우리 얹는 것부터 한다고 했죠? 아까 얼굴 부분부터 반온이 있어요 반온 부분이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시고 반온 부분은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시고 구멍을 찾아서 넣고 반온은 구멍을 찾아서 넣고 얼굴이 됐습니다 얼굴을 얼굴 대고 난 다음에 이 앞부분에 입모양도 먼저 할까요? 얼굴 아까 이렇게 사각형처럼 이렇게 접었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또 맞춰서 넣을게요 1번, 2번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 숫자 부분을 맞춰서 1번, 2번 들어가세요 3번 들어가세요 다 들어갔다 몸통도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만나는 지점에 반온이 있는 부분들은 잘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A, B라고 적혀져 있네요 여기도 A부분을 넣고 뒤쪽에 B부분도 넣고 또 B부분도 넣고 바닥 부분에 C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 여기 반온은 구멍을 찾아서 넣을 때 이렇게 다 접어서 놔두지 않고요 펼쳐서 넣으면서 접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냐면 미리 접어놓으니까 이렇게 헐렁헐렁해지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같이 접어주면 더 짱짱한 느낌 때문에 나중에 접기 전에 이렇게 접기 전에 딱 만나는 그 직전에 같이 이렇게 접어줘요 그러면 좀 더 짱짱하게 이렇게 몸통이 됐습니다 자 몸통과 얼굴을 만들었는데 이제 합체해볼까요? 합체를 할 때 숫자 맞는 부분만 지금 확인하고요 서로 맞는 부분 구멍이 맞나 숫자 부분이 맞나 확인을 해서 합체 두두두두 벌써 들어갔네요 아 이제 우리 두 번째 하니까 진짜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기도 넣고 4번 5번 기아기아 잘 들어가봐봐 한 번 해볼까요? 기아기아 잘 들어가봐봐 이렇게 해서 기 만들어졌고요 이제 발 부분을 할게요 발 부분에 지금 네모나게 사각형으로 접으면 끝나는 부분에 반원이랑 구멍이 만나는 부분을 잘 끼워주세요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발가락은 앞으로 또 발과 반원이랑 구멍이 만나는 부분을 넣어주시고 발가락은 앞으로 이번에도 끝에 내부분은 딱 접어서 발바닥 부분은 지금 밑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이게 하고요 조그마하니까 되게 찢어질까봐 조심하게 돼요 조금 조심조심해서 넣어야겠어요 그래서 반원은 구멍을 찾아서 넣고요 그리고 밑에 바닥 부분은 이렇게 넣고 발바닥 부분에 넣을 때 반원도 구멍을 찾아서 이렇게 조그맣게 넣는데 다들 보이시나요?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세요 넣었습니다 발바닥 여기도 맨 끝에 부분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시고 발바닥 부분은 날개 부분 접어가지고요 짜자잔 이제 발바닥 부분 펜더의 발 부분을 합체해보겠습니다 7번이라고 적힌 부분이 어디 있는지 목 부분에 이렇게 아랫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7번을 밑에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끼워주시고 또 6번 부분도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끼워주시고 그리고 8-2 8-1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미니는 훨씬 더 숫자를 정교하게 적었어요 붙이는 부분에는 8번이라고 되어있는데 붙일 때 8-1, 8-2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9번도 9-2번이 뒤쪽이고요 9-1번은 앞쪽이에요 짜잔 미니팬더 완성 우리 이어서 바로 만들어볼까요? 우리 금방 만들었는데 조금 전에 봤던 사자 바로도 만들어볼게요 안녕 친구들 우리 같이 옆에 있자 우리 진짜 빨리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사자도 뜯어보겠습니다 톡톡톡 톡톡톡 사자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어려운 것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지금 사자와 팬더를 만드는데 엄청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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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는데 어? 여기 지금 여기 날개 부분에 보니까 B-1번 B-2번 점선이 있어요 점선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접어서 넣고 펼쳐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아주시고 모아주시면 여기에 반온이 있는 부분 이렇게 만나 반온이 있으면 구멍이 있으니까 바로 끼워주시면 돼요 얼굴부터 바로 끼워볼까요? 그리고 C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사자의 갈기 옆으로 구멍이 나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C라고 적었는데 C-1 C-2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숫자 같이 보고 모양 맞는 거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얼굴이 다 됐네요 밑에 있는 부분을 넣을 때 접어서 사자의 머리 부분에 넣고 끼워놓고 난 다음에 밑으로 넣어가지고 손가락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접혀진 부분을 펼쳐주시면 돼요 여러분은 선생님보다 손가락이 더 조그마하니까 여기에 넣고 펼쳐주는 거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마지막 D부분을 같이 D부분을 같이 넣겠습니다 왜 D부분을 마지막에 넣냐면요 지금 양쪽에 갈기 있는 부분에 접었다가 펼쳐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마지막에 넣었어요 자 얼굴 사자의 머리 부분이 됐습니다 머리 부분이 됐는데 사자의 얼굴 입 부분도 같이 유황하는 거 멋있게 얼굴 부분을 완성해볼게요 이렇게 다 접고 접어주신 다음에 접고 뒷부분에 계속 접어주세요 접고 접고 접어서 반호는 반호는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세요 양쪽 모서리를 다 구멍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사자의 입모양이 사각형처럼 도시락 볼처럼 만들어져서 이렇게 볼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합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넣고요 1번 넣고 2번 넣고 3번 넣고 구멍에 맞춰서 넣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갔어요 바로 들어갔어요 또 몸통도 바로 접고 접고 접어서 또 이번에도 영어가 적혀져 있어요 E 그리고 양쪽으로 F 약간 AB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G H 그리고 1-2 1-2 1-2 여기 되게 조그만 원이거든요 여기도 또 조심해서 넣어주세요 1-1 조그만 반원을 넣어주시고 몸통이 만들어졌으면 이번에 16번 15번이 어디 합체하는지 한번 볼까요 밑에 보니까 16번이 있고요 목의 밑에 부분에 16번이 있고 15번이 몸의 위쪽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합체를 하니까 금방 붙어졌어요 우리 이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엄청 이렇게 하면 하루에 10개도 만들어야겠는데요 그렇죠 발도 접고 접고 접으니까 금방 하나가 되었고요 또 이번에도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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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으니까 끝에 만나는 부분만 잘라 볼게요 또 발이 금방 됐고요 사자 다리가 몇 개일까요 맞아요 지금 이렇게 4개 만들고 있으니까 4개인데 너무 쉽다고요 그래도 퀴즈였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사자의 다리 4개 완성 밑에 숫자가 발, 배 밑에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가 맞는 것끼리 찾아서 한번 넣겠습니다 7번, 6번 바로 손에 집은 게 7번, 6번이라서 먼저 찾아서요 구멍을 찾아서 넣고요 8번, 9번 바로 찾았어요 8번, 9번도 이렇게 밑부분에 바로 찾아서 넣고요 10번 11번 또 바로 넣고요 11번 14, 12번 13번 이제 거의 완성이 보입니다 기 부분이 남아서 기 부분을 5번 바로 잡았는데 옆에 5번이 보였어요 5번 또 반대쪽에 기 4번 그리고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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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14번 짜자잔 저 바로 우리 펜더와 호랑이 호랑이가 아니죠 사자가 사자 금방 완성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금방 할 수 있겠죠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만들다 보니까 슉슉슉슉슉슉슉 금방 만들게 됐어요 우리 미니미 두 친구 이렇게 금방 만들고요 우리 계속 이어서 거북이와 고릴 우랑우탄 선생님 계속 실수하네요 우랑우탄 계속 이어서 만들게요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지사동TV 좋아요 클릭 클릭 하시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편에 만나요 다음 편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